박서진은 2024년 비밀 자산으로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이벤트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 저작권료와 광고비가 매달 수억 원에 달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박서진은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성공을 거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성과는 물론 그가 쌓아온 자산규모와 수익구조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최근 자신의 자산규모를 공개하며 월 수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와 광고비 그리고 행사 출연료가 7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박서진의 성공 비결과 그가 쌓아온 숨은 자산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 음악적 성과 박서진은 다양한 히트곡을 발표하며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 독보적인 입질을 가진 그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곡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 팬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그가 쌓아온 자산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박서진이 발표한 사랑의 파도와 그리움의 끝이라는 두 곡이 큰 인기를 끌며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가 활동하는 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지도 덕분입니다. 그의 음악적 성과는 단순한 음원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공연과 방송 출연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 수익 구조 박서진의 수익 구조는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월 수억 원에 이르며 이는 그가 가수로서 얼마나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그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한 회당 최대 7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크고 작은 행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 출연은 그의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박서진이 참여한 대형 행사들이 많았고 이는 그의 행사비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대중성과 실력을 겸비한 가수로서 다양한 기업 행사와 방송국 콘서트 등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팬미팅과 콘서트를 자주 개최하며 이는 그의 수익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광고 수익 박서진은 뛰어난 이미지 덕분에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광고비에서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청정한 이미지와 대중적인 인기는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다수의 광고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화장품, 패션 브랜드, 전자제품, 식품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 계약마다 받는 출연료는 평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며 이는 그의 자산 규모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참여한 광고 캠페인은 특히 젊은 층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는 그가 브랜드 홍보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박서진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맞는 제품을 선별하며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자산관리 전략 박서진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적인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해왔습니다. 특히 자신을 브랜드화하여 상품을 출시하거나 팬덤과 연계된 굿즈 판매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박서진이 직접 기획한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는 그의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그의 상품을 홍보하는 전략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이는 그의 자산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브랜드 제품은 한정판으로 출시되어 빠른 시간 안에 판매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 부동산 투자와 금융 자산 박서진이 밝힌 또 하나의 중요한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수익을 꾸준히 부동산에 투자해왔으며 2024년에는 그가 보유한 고급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그의 고급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수십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박서진은 안정적인 자산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그는 금융 자산에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자산 관리 전략은 그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박서진이 투자한 몇몇 스타트업이 큰 성과를 내며 이로 인해 그의 자산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음악활동에 재투자하며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 팬들과의 유대감 박서진은 자신의 성공에 있어 팬들과의 강력한 유대감을 꼽습니다. 그는 팬들을 단순히 대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항상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이 개최하는 행사나 팬미팅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의 음악과 활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팬덤의 열렬한 지지는 그의 수익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모습과 작업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팬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박서진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받고 그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7202 4년의 목표와 미래의 계획 2024년 박서진의 자산총합은 여러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수익 창출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해 월 수익은 수억 원에 이르고 부동산 및 금융 자산까지 합산하면 자산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음악 활동을 더욱 확장하고 글로벌 무대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입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박서진은 글로벌 진출을 위해 영어와 일본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음악 페스티벌 참가를 통해 더 넓은 무대를 경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론 박서진의 성공 비결과 2024년 자산의 가치는 단순한 운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꾸준한 노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박서진의 자산은 그의 성과와 함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은 음악, 사업 그리고 팬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 가요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음악 팬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